지난달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한 중고그래플랫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는데요. 그룹 BTS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이었습니다. 판매 물건은 한 유명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버킷햇 벙거지 모자입니다. 판매자 A씨가 제안한 희망가격 무려 1000만원이었는데요. 이 모자가 원래 148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10만원대 제품을 1000만원에 판매한 겁니다. 판매자 A씨는 가격 내고 조정 없습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 정국씨가 쓴 모자를 주었는데 그걸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원에 팔겠다 내놨다. 이건 누군가 장난친 거죠. 근데 정국이 비슷한 식의 모자를 썼던 사진은 올라왔다고 해요. 그 사진이 직접 올라와 있고요. 또 A씨는 해당 모자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해 9월에 모자를 습득을 했거든요. 문신문 신고 후에 반년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래도 주인을 찾아주던지 혹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본인이 이걸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논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A씨가 이 모자를 획득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사진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전국의 사진이. 근데 A씨가 지난해 9월에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을 했고 또 모자는 당시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분실물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게 자기가 외교부 직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증 올려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게시물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A씨는 얼마 뒤에 판매글을 삭제를 했고요.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이 나오니까 이미 퇴사했다라면서 더 이상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도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소유권 문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분실물 신고한 이후에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A씨 소유가 맞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BTS 모자를 쓰듯 하는 일은 없지만 길 가다가 지갑을 발견하거나 돈 같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죽기 하겠지요. 남 안 볼 때 쓱 밟았다 쓱 돈을 집어넣죠.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면 내가 돈을 가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이게 유실물센터로 가서 주인을 찾아요. 주인이 나오세요. 주인이 안 나오잖아요. 6개월 동안 안 나오잖아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나오면. 그리고 설령 주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한테 보상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5에서 20% 사이에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돈도 받고 얼마나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신고를 안 하고 내가 그냥 가졌다. 그럼 정유유탐으로 행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물건을 봤을 때는 경찰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러면 모자를 그냥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치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A씨가 모자를 이렇게 적법하게 취득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른 누군가가 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정모자를 천만 원 주고 샀어요. 진짜. 그거는 무효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선의 취득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물건을 적법하게 습득을 했고. 그다음에 내가 아무런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는데. 다만 선의 취득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도난품이거나 분신물인 걸 알고서 샀으면 그게 또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 거래 마켓에서 어떤 아주 비싼 물건을 아주 싼 가베에 가끔 파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 경우에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혹시 도난된 물건이나 분신물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A씨의 말과 달리 이게 실제 BTS 전국의 모자가 아닌 거야.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A씨가 BTS 팬들에게 팬팀이 있으니까 전국과 전혀 관련 없는 모자를 팔려고 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사기인 거죠. 사기. 간단한 사기입니다. 간단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고 거래 사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 중고 거래 사기 문제가 많은 게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기꾼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처벌은 받겠는데 배상해 줄 돈이 없다. 그렇게 나오면 결국에는 피해를 배상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배상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소송 절차로 가야 되는데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거든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 법적 절차로 배상받는 거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중고 거래 할 때는 각별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는 어떤 전개가 이루어졌는지. A씨가 결국 판맥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자수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 맞았고요. 소속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가 지난 15일에 이 외교부 직원 A씨,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진짜 BTS 정국 씨 모자가 맞는데 그런데 왜 횡령 혐의를 받는 건지 이거 궁금한데요? 일단 경찰이 모자를 외교부에 둔 게 확실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봤고요. 또 A씨가 외교부 직원이긴 하지만 계약직 직원이었고 또 유실물 보관이 주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또 A씨가 자수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전국의 모자는 검찰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이고.